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방송을 한 극우성향의 유튜버가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오늘 전격 체포됐습니다. 그냥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혀버리죠. 우리가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걸 보여줘야죠. 박원순 서울시장,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집 앞에 찾아가 16차례에 걸쳐 욕설과 막말을 섞은 협박방송을 해왔습니다.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촉구 집회 현장에서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아니 엊그제도 막 개새끼 소새끼 쌍욕이 나오고 저 5.18을 할머니 자식이 5.18 때 돌아가신 분한테 야 이 개 같은 녀하고 욕해서 난 한 적이 없어요. 안 한 적이 없기로 법정에서 법정에서 그거 판결 났어 돼지는 빠져 저리가 야 시청자 여러분 이 법정이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을 칼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 김상진이가 윤석열 윤석열이가 의자 버스 저기 지하 저기 열차 의자에다 발었더니 여기도 어디다 발을 얹어 내려. 내려요니까 발. 포킹당초 포킹당초